경상북도는 23개 시, 군과 도로, 철도망 등 내년 SOC 구축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102개 지구 5조 1,7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동해 남부선과 동해 중부선, 중앙선 복선전철, 대구선 복선전철 등 계속 사업 중심으로 예산 확보에 집중할 방침입니다. 또 보령울진간고속화도로,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, 성주대구간고속도로와 남부내륙철도 등 신규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.